장민호 최신 뉴스 메리 크리스마스 and a happy new year 즐거운 성탄절과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미스트로트 2 미스트로트 2 화제의 마스터 군단 미스트로트 탑식스 마스트로 출격 미스트로트 2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마스터가 된 마스터 6인 6색 심사 스타일 미스트로트 2 특별 마스트로 나선 탑식스가 자신들의 뒤를 이을 영예의 트롯 여제 발굴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현장이 공개됐다 무엇보다 미스트로트 2는 전시즌 미스터 트롯 참가자였던 탑식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를 특별 마스트로 전격 영입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상황 특히 탑식스 멤버들은 경연 참가자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6인 6색 스타일로 공감을 자아내는 심사에 대해 현장의 뜨거운 에너지를 전달했다 제작진은 탑식스 모두 참가자들의 무대마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경연 현장을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 현장의 열기를 불집혔다며 탑식스를 웃기고 울린 미스트로트 2 무대를 뒤집어 놓을 흙만 곱기 넘치는 참가자들의 활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마스터 형제 장민호와 김희재 눈물나네 장사슴 좋아하는 장사슴 김희재 얼씨구 절씨구 장사슴 2명 중에 1명은 잘 헌해요 대박이네 최고예요 탑4 엄청나네 함께 안아보자 민호특공대 장민호 팬클럽 선행 트로트 가수 장민호의 공식 팬클럽 민호특공대에서 연말 연시를 맞아 해운대구 반송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장민호가 광고모델인 피자 브랜드의 피자 백판과 콜라를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피자와 콜라는 관내 저소득 아동 청소년 가정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됐다 민호특공대 회원은 장민호의 가수 활동을 응원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누고 베푸는 장민호의 팬이 되겠다고 말했다 MMA 2020 수상한 민호 MMA 비하인드 속 장민호의 훈훈한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해사남 미스터 트롯 맏형 장민호가 2020 멜론 뮤직 어워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격 공개했다 미스터 트롯 탑6 핫 트렌드상 노래로 힘들일 것 장민호 핫 트렌드상 수상 트롯계 BTS 장민호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이틀 2020 MMA 시상식 비하인드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 대해 여러분 덕분에 핫 트렌드상을 수상해야 됐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설명과 인사를 게시했다 장민호는 나비 넥타이의 깔끔한 정장을 입으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으며 인사말을 고민하다가 다 감사하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얘기를 못하겠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침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김희재에게 다가가 나 지금 호텔 입구에 있는 사람 같다며 호텔 집에 인 상황극을 시작해 손님 오늘의 요리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준비되어 있다고 안내하자 김희재는 소고기라고 답해 싱겁게 막을 내렸다 옥도에서 만난 영탁과 이찬원은 여기 배후 쪽이 아니다 나가라며 조강남 장민호를 경계하자 장민호는 오늘 일하러 왔다 몇 층에 가시냐며 호텔 지배인 상황극을 이어가 폭소가 터졌다 영탁은 이찬원도 모자만 쓰면 약간 호텔 직원 같다고 밝히자 장민호는 마법사 같다고 이날 의상을 평했다 이날 장민호는 트로트 아우들 탑식스와 함께 핫트렌드상을 수상했으며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준비한 수상소감이 많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났다며 아쉬워했다 장민호 2021 달력 트로트계 BTS 장민호 12가지 매력발산 2021년 달력화보 촬영 미스터트롯 맏형 장민호가 내년도 달력화보 촬영 현장을 정격 공개했다 트로트계 BTS 장민호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이틀 장민호 달력화보 비하인드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 대해 21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달력을 준비했다는 설명과 함께 20년 한 해 또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만큼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다 늘 감사드린다고 게시했다 영상에서 장민호는 정월 한복 촬영에 촬영을 마친 뒤 핑크 정장으로 버스에 랩핑되어 있는 세라동 광고 이야기를 소개했으며 모니터링하면서 사진작가에게 내 배가 아닌 것 같다 포토샵으로 식스팩처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턱시도 의상을 입고 시종 밥 밥 밥을 외친 장민호는 대기실에서 매운 까르모나라 음 배고플 때 먹으니까 더 맛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남은 10월 12월 화부 촬영에서도 청년의 수살 모습과 귀여운 루돌프 사슴 민돌프의 깜찍함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예상보다 2시간 일찍 끝났어라고 기뻐한 장민호는 대기실에 도착해 힘든 건 역시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뒤 오늘도 보람차게 일을 끝내고 광주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또 광주로 출발한다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했다 장민호 자가격리 끝 초췌한 장민호 2주 자가격리 건강하게 끝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2주 자가격리를 끝마치며 셀카로 근황을 알렸다 장민호는 15일 인스타그램에 2주간 자가격리 건강하게 마쳤습니다라며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장민호는 다소 초췌한 얼굴빛이지만 건강한 모습 앞서 이명호 장민호는 담당 매니저와 함께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민호 특공대 피자 기부 장민호 팬클럽 민호 특공대 미스터 피자 500판 사회복지시설 25곳 기부 선한 영향력 이어간다 가수 장민호 팬클럽 민호 특공대가 올 겨울에도 온종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간다 장민호 팬클럽 민호 특공대는 이달 장민호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미스터 피자의 신제품 햄버칸 새우 피자 500판을 전국 25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의 장교화로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된 취약계층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핸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기부 제품은 호남, 인천, 춘천지역의 거점인 요양원,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미혼모시설, 양농원, 행복드림센터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인천 소망의 집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가수 장민호씨와 팬클럽분들의 오랜 실내생활에 지친 어르신들께 좋은 연말 선물이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가수 장민호는 오랜 무명생활을 겪으면서도 10년 이상 소외아동을 후원해온 대표적인 선행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팬들도 장민호의 나눔 행보에 동참하고자 수해 피해 지역 이재민독교에 나서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온종의 성쾌를 보내오고 있다 장민호, 권이나, 뚜에꼭 10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35회는 연말 특집 트롯 에이드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탑식스는 각각 기부천사 멤버와 팀을 이뤄 대결을 펼쳤다 장민호는 권이나와 함께 호랑사슴 팀을 결성해 전 국민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노라주의 형을 열창했다 장민호는 인생 선배이자 음악 선배인 권이나 형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곡을 골랐다라고 선곡 이유를 덧붙였다 두 사람의 노래를 듣던 영탁은 민호 형이 나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감정이 훅 올라왔다라며 눈물을 글썽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던 장민호도 노래의 가사와 감성에 빠진 채 눈물을 머금고 열창해 뭉클한 무대를 펼쳤다 장민호 보틀 4종 일동 후디스 하이뮨 장민호 보틀 4종 선배 일동 후디스는 하이뮨 모델인 트롯 가수 장민호의 이미지가 담긴 보틀 4종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틀은 장민호 팬카페 민호 특공대에서 사슴뿔로 활동 중인 팬의 아이디어이다 빔의 품인 장민호 보틀은 네이버에서 하이뮨을 검색하고 온라인 구매를 클릭하면 해당 하이뮨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이뮨 캔 제품 구매 시에만 기존 보틀 대신 장민호 보틀이 제공되며 보틀은 4종 중 1개가 랜덤으로 증정된다 한정 수량으로 이날 구매분부터 소진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일동 후디스 관계자는 하이뮨과 무델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번 보틀 제작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고객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하이뮨을 통해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크리스찬 튜브도 장민호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